오케이, 쌀! 고łą drove는 labeled 이거 못살겠다 제방제방 어디에요? 이쪽 여기 여기 표준 다했어 야야야 헌팅하고 싶다 인정 얘들아? 인정 야 우리 홍대에 사는데 홍대 술집도 한 번 안 갔네 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도 각오하자 이제 곧 있으면 족쇄차는데 족쇄라니 족쇄차? 나 우리 족쇄식게? 먹으러 왔다니 못다 보니까 계속 돈이 가네 맛이 없다 원래 이런 맛이야? 우리 강아지용 아니지? 나도 한조강은 처음에 육포라 그래가지고 네가 입에 된 거잖아 괜찮아 더 맛있어 너는 깨끗해? 제어린 덜었고?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다고? 자기애가 싫어졌네 아 너 건 진짜 안 돼 근데 이게 미국식 육포래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육포랑 완전 다르잖아 이렇게 약간 육포라고 해서 좀 처음에 좀 어? 휴일삼오 김세경 오너세프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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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분 알아 에이 에이 또 또 이 때문에 휴일삼오라는 진짜 소고기 개고급 맛집이 있는데 거기네 아 아 이렇게 얘기하면 셰프킴이라고 하면 김세경 셰프님 아 진짜 아 이거 약간 전문적인 척 역겨 야 이거 맛있더라 이게 맛이 달라 아 아 이러네 아니 말 남기면 좀 우리 저녁 좀 해 먹자 그래 야 그거 가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 물에서 팔고 하는데 한 끼들만 줍쇼 하면 안 주냐? 그러네 안 주지 인당 19만 원이야 19만 원? 인당 너무 비싼데? 근데 진짜 맛있어 디너는 더 비싸 근데 디너가 뭐야? 저녁이야? 아니 나는 헷갈려 아니 헷갈린 수도 있잖아 야 헷갈렸지 헷갈렸지 아니 솔직하게 모르는 사람 많을걸 여기 사람들 중에서도 야 디너가 저녁이야 진짜 내가 장담할 수 있는데 진짜 한 명도 아니야 디너 모른다 내가 진짜 너 이 두폰 몇 개선 희연이 몰라 아이 아 그러면 점심은 뭐지? 런치 아 그거는 알 것 같다 맞춤은 뭐야? 뭐야 너 맞춰 너가 조심해 아니 진짜 뭐니? 아니 블랙퍼스트 안 들어봤어? 에이 그건 세일할 때 블랙퍼스트잖아 블랙 세일이 그거 뭐 블랙 컨셉이지? 컨셉이지 야 저렇게 멍청한 사람 없어 아니 이건 멍청한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서 멍청한 거야 아니 영어는 내가 관심 없는 분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너 머리 감는 거 뭐야? 샴푸 그것도 영어인데 그걸 왜 몰라 그거 아이 그런 건 기본 상식이지 디너가 기본 상식이라고 아니라고 진짜 내가 제가 희연이 몰라 모르지? 죽을게 우리가 진짜로? 디너를 어떻게 몰라 여보세요? 희연 왜 그 너 디너가 뭔지 알아? 디너요? 어 디너? 뭐야 모를까봐 물어보는 거야? 네 베이킥 아니 검색하지 말고 빨리 뭐 검색을 해 그걸 어떻게 해보시는 거예요 빨리 빨리 말해봐 진짜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말해봐 모른다 모른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겠지 자존심이 나 야 말해봐 그럼 그냥 말해봐 희연 아니 저도 다 어렸을 때 초등 영어 가지고 모른다 검색한다 검색한다 어? 안다고 말하라고 아니 왜 인터넷 검색하냐고 아니 인터넷 모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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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몰라? 아 장난치지 말고 진짜로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어 어디까지 얘기해 정확하게 아 그냥 아니야 더 말할 것도 없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음식 관련된 거 쪽은 알아요 희연이 개봉종이 저녁이잖아 저녁 아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음식 관련된 쪽이라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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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연 희연 네? 아침은 영어로 뭐야 모닝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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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라는 걸 저녁 식사는 생각보다 근데 그게 맞아 아침에 모닝이 맞긴 해 아침 식사로 왔을 때 내가 근데 흐름상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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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아 희연 아 인정 인정 그래 야 죽어 빨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어 죽기로 했거든 희연의 얘기 야 너 11이 영어로 가 11? 12 2 2 2 2 2 2 2 2 멈춰 안쩍하지 말라고 9 10 2 13 아닌데 20은 거야 2 2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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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야 20 희연이 모르지? 다음 생까지 죽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보세요 희연 아 뭐요 또 영어로 하하하하 끊습니다 그냥 아니 아니 나는 너를 믿는데 애들이 자꾸 널 무시해 인증해줘 무시라는 게 아니라 아 그럼 니 진짜 바로 말해줘야 돼 시간 끌면 안 돼 에 숫자 12가 영어로 뭐야 툭 툭 툭 툭 툭 툭 진짜야? 아 진짜 자잘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아니 뭐가 결제했잖아요 나 두 번째 뭔데 12가 뭔데 툭 뭐라고? 툭 툭 아니 잠깐만 내가 다른 나라에서 툭 아 히연히연 마지막으로 20만 20? 어 툭 툭 뭐해 뭐해 툭 툭 툭 나 죽어야 돼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해 관심 두냐고 영어 몇 등급이 했냐? 나 수능을 안 수능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너를 왜 수능을 갖다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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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누구야? 누구세요? 집주인인가?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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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짐 들어줄게 호링이 왜 왔어? 호링이 호링이 같이 살기로 했어 호링이 안녕하세요 대방체방 어디에요? 이쪽 여기 여기 호링이 호링이 이제 내가 다 저기 해준다고 그랬어 헌서제이 히연은 바쁘고 그 맨날 저 성재익이랑 정재회랑 살면 저만 집안일 다 존나 더럽고 그래서 아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일을 좀 분담해서 같이 할만한 크리에이터를 찾고 있는데 나쁘지요? 아니 혹시 우리 숙소에서 살 생각 있어? 절대 없어 네 너무 단칼이야 혹시 어? 우리 숙소에서 살 생각 있어? 아니 어? 혹시 아니 아 아아 나도 배쳐 물어봐줘 물어봐줘 어? 혹시 우리 숙소에서 안 살면 안 돼? 뭐야? 포링아 이제 시트콤을 찍는데 사람이 세 명밖에 없으니까 뭐 게임을 해도 짝도 안 맞고 기둥이 이렇게 아예 나와버렸어요? 어 아예 나갔어 왜요? 이유가 뭔데요? 그냥 너무 우리가 바꿔서? 어 여러 가지 이유들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니 뭐 괜찮은데요? 뭐 좀 말도 안 했는데 좋다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밥도 해주고 저한테요? 설거지도 우리가 다 해주고 진짜요?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호의를 베풀어요? 아니 그냥 지금 크리에이터가 없어서 지금 현서제이도 다 촬영하러 가고 희연님은요? 희연도 안 된대 나도 해줘 물어봐요 희연 안 되는 거 좀 아쉽긴 하다 어? 저만 여자예요? 어? 근데 어쩔 수가 공주 대접 해주는 거예요? 공주 대접 나는 해주는데 그들은 어쩔지 모르겠어 같이 해달라고 호의를 보러 와요 그래 오케이 오케이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짐 싸서 가는 걸로 네 오케이 말 바꾸기는 없어 아싸티비 알겠어요 공주 대접 해준다 했어 그래서 공주 대접 해준다 했어 아니 온 것도 아이가 없는데 응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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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다 그래 야 야 자 여기 집안에 실크점이 짱 나야 아 선생님 아 서연서는 서연 자꾸 매겨 그래 오 대현님이다 아 저거 어떻게 나야 뭐냐 너 여기 살려면 잡차려주네요 그냥 이렇게 살 끼줄 수가 아니냐 왜요? 호수님이 우자마자 바쁜다 했는데 그래서 어린 ple 아 호수이가 저 뭔 말을 하러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기둥이가 나갔고 이제 나 혼자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으니 크리에이터 한 명이 더 있으면 좋겠다. 아, 악무를 좀 나눌 사람이. 그래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서. 살다 보면서? 어, 살다 보면서. 그래, 그러면은 장부터 봐. 그래, 장 먹고 밥 해먹고. 아, 바바리미가. 아, 뭐래? 그냥 이것만 입었는데 뭐가 바바리미야. 티태가 레알 바바리미 같아요, 진심으로. 그러네. 아, 개수로. 아, 안 갈래. 아, 진짜 싫어. 아, 알겠다. 자자자자자. 아, 번대 아저씨들이야. 야, 너 자꾸 아저씨 아저씨 거려서 너 귀여운 척. 배터리 없을걸, 배터리 없을걸? 어, 내가 방금 갈았어. 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야, 야, 야. 보링이 이렇게 말아. 동네가 공주라고요. 아, 대화가 공주라고요. 아, 모두 안 가지고 들어가죠? 아, 대화가 공주라고요. 아, 이거 들어야 돼? 아, 내 창을 바본 적이 없어. 아, 맛소거. 내가 미션 줄게. 맛소거. 미션? 미션. 그만해. M.I.S.S. 아, 진짜. 아이오엔. 아오, 맞아. 아, 야, 처음에 박수. 아, 처음에 박수. 아, 처음에 박수. 아, 처음에 박수. 아, 우리 아이가. 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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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링이한테 내 집안일을 좀 같이 시키려고 부르니까 좀 잘해줘. 너무 막 이렇게 막 집 나가게 하지 말라고. 어느 정도는 잘해줘. 칭찬을 해줘. 클래어 아직 안 풀었으니까 그때까지 진짜 잘 풀이네. 아니 그냥 좀 잘 풀어줘. 괜찮 Ha, ok Ok 알겠습니다. 야 근데 소맥 한 잔 해야 되는 거 아냐 얘들아? 보링이thought 한번 파티해야지. 그러니까, 집들이 파티해야지. 야야 술 사자 술 사자. 수, 그러면 이 사람이bench. 술 골라골라. 혼자 골라. 40량밖에 안되. 그럼 두개이면 500g이야. 그래. 야 애기 무겁잖아. 남자가 들어 이런 거. 야 근데 뭐 우리 일주일째 신양 사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야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힘드냐. 알림을 한번 우리 공주님이 한 알림을 한번 먹어볼까? 구독 부리지 말고 손님이 한다고 해서. 아니 도와줄게. 같이. 신청한 거야? 신청한 거야? 나 너 100kg인 줄 알았어. 100kg? 야 밥 먹을 사람? 나요. 나요. 고치지 말고. 밥 먹을래야. 왜 저거지? 술 담당이라. 애민이가 금없이 또 일하는 모습 보니까 오빠 마음이 또 이게. 오빠 아직 와줬어. 아 이거 월요일에 붙일 거야. 다시 말해놓고요.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아 너무 집에 가야 돼. 예민이 침대 내가 누워서. 아 진짜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아 진짜 넣어버려. 돼지 감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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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저래. 걔 상한 체 분리쇼 같아. 아 너무 아파. 나 좀 부어줄 수 있어. 이 꼴이 저거 먹었다? 아 진짜.. 진짜.. 젓갈 울리는 거 같아.. 어떻게 해? 제 마술쇼! 재밌게 보셨어! 아무리 때려도 아픈 마술! 나도 아프지 않아요! 아무리 때려도 가로버렸어.. 아프지 않냐? 우리 반모하자 반모! 도겸님 소개시켜? 어? 어제 딱 그 얘기 했는데.. 진짜? 영토했잖아! 기억 안 나? 너가 실투했잖아! 아.. 봤어 봤어.. 카메라 없을 때도 영토하고 이런 사이긴 하네.. 둘이 무슨 사이야? 뭐야 뭐야? 아무리 콘텐츠는 아니죠.. 확실히 아니잖아.. 난 모르지 사실.. 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 스님이라고.. 109번으로 전화주의 역사의 역사의 역사는 109번으로 전화주의 역사이잉.. 이 만을 모아보면 수 있어..